1. 정지기간 중 운전과 운전면허 취소 사건, 사례대비 행정심판 전치주의, 2. 음주운전으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불복 절차를 개괄하시오. 2.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2조의 재결주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 X. 의 문제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하라고 함은 행정심판은 선행처분인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것이고 행정소송은 후행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X. 만약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재차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 5.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X.